사랑하는 우정이 생일 축하합니다 우체국 성인식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지금 저희가 2년차 준비한 대기인데 아무래도 신입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요? 업무 반쪽도 100점 만점에 12점입니다 1점은 제가 부족한 탓이죠 문제집 필요 없습니다 최대한 시험장이랑 비슷한 환경 만들어놓고요 그 시험 시간 딱 맞춰서 문제풀이부터 OMR 마킹까지 결국 합격했고요 다들 이렇게 면접하신 얘기를 들어보면 과하지 않나 싶은 질문들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부정사업본부는 CC를 맺어줍니까? 첫 발령대 샷으로 만났는데 제가 먼저 고백을 해서 결혼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많이 대단한 소녀가 아니에요 괜찮지? 아직 미혼이니까 연락 고맙습니다 구독 좋아요 구독 여자리 여러분 오늘은